3 3 3 3 3 5 5 5 5 5 3 프로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원 팀장입니다 아 잘 저녁시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저녁 드셨어요 커피 한잔 아 커피 한잔 식사는 제때 챙기셔야 됩니다 네 지금 당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뭐라도 드려야 되나 이거 요즘에 날씨가 더워요 맞아요 지금 11월인데 오늘 낮에 보니까 21도더라고요 아 저 오늘 반팔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것도 그렇고 모기가 여러분들은 모기 없으신가요? 우리집에 모기가 아직도 있어요 아 어제도 네 저도 있죠 네 있어 있어 가을엔 모기 없어져야 되는데 네 약간 근데 좀 비실비실대는 거 아 그렇긴 하죠 걔도 약간 당 떨어졌어 잡아도 잡혀 원래 모기 안 잡히면 그러니까 앉아도 덜덜덜덜 당이 떨어져가지고 그 친구도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도 요즘 모기 많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날씨 기후 변화가 네 여러군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죠 네 많이 변하고 빨리 변하고 있고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맞아요 저희 글로벌라이브와 함께 하시면 그 변화의 움직임들을 잘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 뭐 좀 느낀 게 뭐냐면 아 연말이 되긴 했구나 아 그래요? 네 뭐 지인분들도 야 이제 성년회 뭐 잡자 연락 많이 오지 않아요? 미리 잡아야 되니까 아니요 저는 사회생활을 잘 못했나 어 예 하여튼 저는 연락이 잘 안 오던데 아 그래요? 아 저는 뭐 친구들이 네 전부 다 술 먹자고 알코올 중독자만 있나 봐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연락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연말되면 네 조금씩 좀 나가시느라고 좀 힘들 수도 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마상을 안 잇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이제 뉴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제 뭐 우리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왔지만 네 또 대표적인 두 기업에 대해서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도 보셨을 테지만 음 좀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 하나 네 그리고 아이고 야 이 기업 이거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음 자 일단 최근에 오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 지금 또 하도 5%대를 또 살금 살금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요거는 캡처했을 때는 뭐 4.897% 퍼센트로 나와있지만은 제가 캡처하자마자 또 4.9%를 또 넘어갔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유 이거 또 다시 5%대를 올라가는구나 물론 FMC를 앞두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약간 좀 출렁거림이 있다라는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아 한국시간은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네 FMC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올지 물론 현재까지는 고금리를 그냥 그대로 홀딩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없이 동결을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또 시장에서 어떻게 또 반응할지가 좀 궁금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막 올라간 거 그리고 막 채권 살 사람 주포도 없고 하니까 막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간 거 그래서 결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량을 예정보다 얼만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잖아요 옐런이 이제 잡고 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어 오늘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반에 그 재무부에서 채권을 얼마나 발행할 건지 발표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아마 시장에서 좀 8시 반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9시 반 정도가 되겠네요 네 우리 방송 중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장이 약간 좀 출렁거릴 가능성 그때는 물론 지수 선물이지만 사실 뭐 미국에서는 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옐런에 달려있다 네 이렇게 보지만 한국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한국에서는 정프로님에게 달려있다 국채를 사셨어 아 정말요? 샀어 미국채를 사셨어 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프로님을 하나의 지표로 삼고 네 어떤 이제 투자를 하시는지를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동안 한 2초 정도 해봤습니다 아 지금 대화창에도 나오네요 정프로형 미국채 안 팔린다고 사버린 유동성 공급자 그렇죠 큰손이죠 큰손 큰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갔는데요 amd 역시 가이던스가 문제다 라는 제목을 제가 좀 붙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2.51%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또 모르겠네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내출가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우려가 좀 나왔는데 일단 주가를 보게 되면 시간을 거래해서 그러니까 이제 프리마켓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음 아 잠시만요 네 그거 보게 되면은 뭐 크게 이제 출렁거림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3분기 amd 매출이 58억 달러고요 EPS가 0.70달러 기록을 했는데 다음 분기 매출이 61억 달러로 예상이 되지만 분석가들 월가의 분석가들의 기대치인 64억 달러를 밑돌면서 시장에서 크게 좀 출렁거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사수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최근에 AI 분야가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열려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의 어떤 혜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 수익을 많이 보고 어떤 기업이 이 AI 시대가 오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너무 좀 시장 급변하고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한 그런 시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AMD의 최신 데이터 센터 칩인 MI-300 이 부분은 경쟁 우위를 좀 좁히는 데 필요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실한 그러니까 확신에 찬 발언을 좀 하셨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AM도 여전히 AI에 올인을 하는 그런 컨코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AI와 데이터 센터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석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R&D 투자와 시장 진출 투자를 확실히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생각해보면 우리의 목표는 훨씬 빠르게 매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우리의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좀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AMD의 프리마켓 하락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한번 보세요. 시작 나오자마자 갑자기 그냥 폭락하는 그렇죠.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이게 가이던스가 이제 우려가 된다는 그 말이 딱 나오면서 바로 폭락을 했다가 또 괜찮은 그 발언에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를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약간은 조금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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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최근에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너무나도 두들겨 맞았던 그러한 과거 어떤 행적을 봤을 때 AMD는 오늘 좀 시장이 뭐 개장하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힘을 실어준 누가 있는데 예. 자 일단 실적 발표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 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 부분은 이제 라이젠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큰 성장률을 보였죠. 42% 하지만 게이빙 부분은 또 마이너스 8% 예. 그리고 기타 여러 사업 부분에서는 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시장 시장 예상치보다는 올라갔지만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보시면 사실 뭐 AI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와 AMD에 대한 비교는 늘 있는 부분이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블룸버그 자료에 좀 따르면 여전히 AI 왕은 엔비디아다 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한 그런 표를 좀 볼 수 있는데 하지만 AMD도 마찬가지로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은 어떤 성장 라인을 좀 타고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그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저희 캐시우드 누님께서 AMD를 5만 주 매수를 했어요. 요즘에 캐시우드 누님은 약간 인간 집회 아닙니까? 아 그렇죠. 갑자기 신뢰를 잃어버리셨어요. 갑자기. 네. 사실 2022년에 캐시우드에 너무나도 강한 확신에 찬 발언들 네. 결국에는 성장주 위주의 시장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이 완전히 또 반대로 가게 되면서 또 금리 인상과 또 맞물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약간 좀 약간 좀 비난도 좀 했고 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이거 봐요. 벌써 반응 나오세요. 돈반골. 그렇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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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AMD에 힘을 실어줬다. 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씨 님이 악재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근데 캐시우도 살아있구나. 네.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한 번 넘어오시면 이게 오늘 정말 제 눈을 또 사로잡았던 네.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자. 위워크가요. 빠르면 다음 주 파산 신청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위워크는 지난 분기에도 파산의 우려가 네. 정말 많이 올라왔었고 어 이게 정말 뭐 한때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61조 8천억 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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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생제 아이콘이죠. 네. 이렇게 되면서 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이 어 상장은 했죠. 또 스펙 상장을 또 했는데 어 너무나도 심각한 경영난을 좀 호소하면서 지난 한 3, 4년 동안 정말 많은 이슈가 됐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말 입 방하에 많이 올라왔던 그런 기업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죠 하지만 막대한 부채 부담 그리고 막대한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470억 달러에 달했던 시가총액 또는 기업가치가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1억 2,100만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470억 달러가 1억 달러가 됐어요. 아 그래요? 이게 470분의 1이잖아요. 기업가치만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하여튼 손정희 회장은 도망쳐야 했나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번 파산 신청은 장기 임대죠. 장기 임대와 임대 사업 모델에 대한 어떤 회의론으로 인해서 2019년 IPO 계획이 붕괴된 이후에 또 소프트뱅크가 지원하는 회사였는데 거기에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여튼 그 일련의 과정 동안에 정말 아 어떻게 이게 안 되려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뒤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지금 실적 발표 이제 파산 신청이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이르면 다음 주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38%가 빠졌습니다. 어제도 뭐 11%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38% 지금 1.41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워크에 투자한 소프트뱅크가 정말 흑역사를 하나 남기고 이렇게 또 위워크가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목을 하나 지었습니다. 자 위워크는 역사 속으로 점점 그래서 지금 뭐 위워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야 이거 없어지면 누가 또 이거를 사갖고 가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네요. 지난 분기에 보면은 사업 존속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이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다 예상을 하지 않았나 이게 좀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위워크가 약 2년 동안에 600불을 찍었습니다. 600불을 찍었던 위워크가 지금 1.5달러 어마어마하네요. 밑에 차트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거의 뭐 코딱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미국 주식은 뭐 그래도 변동성이 좀 적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한다. 근데 문제가 있거나 펀더멘털이 망가지면 가차없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차없어요. 냉철합니다. 미국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기업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변동성이 훨씬 더 큰 경우를 저는 많이 보기도 해서 그러니까요. 참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정말 참 큰 손실을 봤지만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은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 이 위워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고 처음에 창업자 아담류만부터 시작해서 이 행실이 또는 창업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책임감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에서 또 손정희 회장은 이 기업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재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픈 손가락 이거 진짜 살리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조금이나마 좀 살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재투자까지 진행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CEO도 또 역임하면서 또 구조조정을 또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을 좀 겪었는데 결국에는 좀 역사 속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뉴스 또는 한국에서도 많은 외신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위워크 아임 신뢰하여 나는 신뢰할 것 같아 이러면서 재투자가 이제 들어갔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위워크에 대했던 일련의 과정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를 같이 좀 공유하면서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보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애플 TV에서 또 나왔던 그런 컨텐츠 영화인데 영화인데 위 크래쉬드 망했다. 이거 뭐 더 좀 자극적인 얘기로 정말 지읏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케이스 스터디로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스타트업에 있어서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제가 한번 좀 쭉 적어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세부적인 상황이 있겠지만은 이 칸이 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좀 썼는데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먼저 공유 오피스 공간을 제공한다는 위워크가 정말 이 컨셉은 너무너무 혁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워크의 어떤 컨셉 자체가 뭐냐면 모든 스타트업이 그 안에 모여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좀 형상하고 거기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게 되면 이거 하나의 또 유니버스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러한 컨셉으로 이제 나왔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 당시 혁신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워크의 기업 가치가 당시에는요. 2014년에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정희 의장이 당시에 비전펀드로 인해서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였어요. 근데 여기 위워크 너무 괜찮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펀드의 많은 비중을 한번 여기에다 한번 실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약 185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행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워크의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소프트뱅크의 어떤 투자 또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정말 열광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뱅크에 어떤 힘을 실어줬던 이런 과감한 투자가 위워크의 기업 가치를 거의 한 3배 가까이 껑충 뛰어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에 따른 ipo에 대한 기대감도 갑자기 상승을 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상승을 했는데 사실 창업자 아담 누만이 많은 구슬수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치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돈을 여기저기 펑펑 쓰고 기업의 운영에는 전혀 나몰라라 했고 그러니까 책임감에 대한 또는 신뢰에 있어서 정말 많은 기스가 나고 무너졌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담 누만이 사임을 하고 ipo가 또 연기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 손정혜 회장이 또 ceo를 바꿉니다. 산딕 마트라니가 ceo를 맡아서 비용 절감을 하고 부채 구조 조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딱 투입이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집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터지면 정말 이게 완전히 직격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누가 그걸 나가요. 나갈 수가 없으니. 그런데 이 상업용 부동산을 아시겠지만 이게 장기 임대 계약이거든요. 이게 3년, 4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장기 임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직격탈을 또 여기서 날리죠. 그래서 이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안정을 위해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혜 회장이 고심고심하시다가 50억 달러를 재투자 하시죠. 이렇게 되면서 위워크의 지분율을 80%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의 물론 이때의 아담 유망과 손정혜 회장과의 어떤 지분 싸움에 대해서도 정말 좀 많은 구설수가 있고 많은 노이즈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걸 좀 얘기하면 너무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정혜 회장이 이거 신뢰를 좀 회복해야겠다 해서 2021년에는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상장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기업가치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치로 상장이 되면서 시가총이 90억 달러에서 결국에는 5억 달러까지로 급락을 하게 되는 지금 최근에 또 파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줄어들었죠. 더 줄어들었고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기면서 손정혜 회장이 거의 최근에 좀 나오지 않으시지만 It was foolish. 내가 바보였다. 바보였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틀렸다. 이러한 명언을 좀 남기시면서 언론에는 요즘에 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워크의 어떤 흥망성세를 한 번에 좀 보면서 이거를 우리 투자자분들도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애플티비 들어가면 이 마크 쿠폰에 아담 뉴먼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네. 여기서 뭐 저도 이제 사실은 다 보지는 않았고 중간중간에 좀 보긴 했는데 제가 봤던 이유는 아담 뉴먼을 너무 콜라보로 잘했어. 잘해드렸어? 그러니까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 난 주인공이 그냥 창업자가 나오신 줄 알았어. 창업자가 진짜 나온 줄 알았어. 네. 그리고 뭐 N에서 있는 뭐 다들 또 좋아하시는 배우, 여배우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 끝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폴리옷은 진짜 비슷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잘해요. 잘해요. 그 바이스 영화 아시죠? 아 알죠? 영화 바이스. 그 주인공이 저기 배트맨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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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창기. 아니요. 초창기는 아니었고 아무튼 그 뚱뚱하게 해서 맞나? 아! 아 그분! 그 부통령, 부통령의 이야기 했던 거. 바이스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그거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죠.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아 왜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하 참. 그 저것도 있었잖아요. 아 크리스찬 베일. 아 크리스찬 베일. 아 저 피디님. 바이스에서 맞아요. 바이스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뚱뚱하게 하고 나왔고 맞아요. 맞아요. 말씀해 주시네. 그것도 있고 옛날에 페이스북 관련된 저거 영화 나왔을 때도 맞아요. 그 배우가 너무 진짜 마크 조커버그랑 똑같고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 연기하셨던 그 배우도 스티브 잡스랑 너무 똑같아요. 어우 이게 오마주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흥망성세를 좀 같이 오면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소셜네트워크. 네. 이번에는 실적 발표에 정말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위워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워크의 사례를 다각도로 좀 분석해보면 비즈니스 모델의 불안전함. 그때 당시에는 이거 너무 기대감이 컸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모델에 대한 불안전함이 좀 있었고 너무나도 거대한 목표 설정.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손정희 회장이 위워크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넷플릭스급의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어떤 사업으로 발전시킬 야망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이런 어떤 거대한 목표 설정과 그리고 자금에 대한 너무나도 큰 낭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정말 어떤 오너리스크도 있었겠지만 어떤 신뢰도에 대한 하락이 위워크를 역사 속으로 또 사라지게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이 아마 궁극적인 어떤 실패의 요인으로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 오피스는 위워크 말고 다른 패스트5라든지 공유 오피스들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렇죠. 위워크도 사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많은 지점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 지점이 남아있는 곳은 또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담 유먼이 이제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을 세상에 딱 끌어오면서 공유 오피스라는 산업 자체가 생긴 거니까 인물은 혁신적인 거 맞네. 맞아요. 그런 혁신을 좀 남겨줬지만 물론 본인은 이제 하고 결과물로서는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봐야겠죠. 아까 그 스티브 잡스 연기하셨던 분이 애슈턴 컬처라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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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시 아까 저기 소셜네트워크에서 마크 조커버그 마크 조커버그 연기하셨던 분이 제시 아이젠버그라고 권호영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스노우 화이트님께서 대답해 주셨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진짜 저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대충 던지면 대답을 해 주시거든요. 그거 보고 다시 얘기해. 아 그래요? 약간 저한테는 여기 7시간 채팅창이 채집피티입니다. 2,000여 명, 3,000여 명의 어떤 집단지성이 다 모여있는 채집피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음성으로 남겨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자 그리고 PD님 저희 이거 잠깐 화면 내려도 돼요? 내릴게요. 내리고 다음으로 볼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요즘에 자동차 회사 요즘에 주가 다들 안 좋잖아요. 이 와중에 승리, 빅토리를 외치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마 아실 거예요. 다. 다 아실 거예요. 토요타? 네. 토요타입니다. 아, 토요타. 그 토요타 주가 한번 볼까요? 이야, 너무 괜찮은데? 이게 N화 기준이에요. 그래서 1,900엔에서 지금 한 2,700엔 정도까지 올랐고 그 전에 전 고점이 한 2,900엔 정도였었는데 약간 빠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50% 토요타의 주가가 올랐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럼 올해 들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는 어땠는지 한번 쭉 둘러봤어요. GM은 올 들어서 16% 하락했고 포드도 올 들어서 16%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기준으로 한 85% 올해 들어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수요 성장률,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 인하 때문에 마진 압박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200달러도 위태위태한 상황이죠. 물론 테슬라가 가장 상승률이 좋긴 합니다. 85% 올랐으니까. 유럽 기업들은 어떤지 보니까 다임러가 한 12% 하락했고요. BMW는 그냥 보합권 정도. 폭스바겐도 한 16.9%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 다 하락하고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지금 수출을 더 잘하고 실적도 좋고 한데 주가는 잘. 주가는 진짜 별로거든요. 그런데 토요타만 이뤘습니다. 토요타만. 지금 토요타는 올해 들어서 50% 주가가 올랐고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었는데 이 실적에서 되게 눈여겨봤던 게 뭐였었냐면 전 세계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를 여기는 이제 4월부터 9월까지를 상반기라고 해요. 상반기가 560만 대를 팔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천만 대 가까이 파는 기업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토요타랑 폭스바겐. 그런데 지금 이제 폭스바겐은 좀 덜 팔고 있고 잘 못 팔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작년에 토요타가 상반기에 470만 대 팔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1년 만에 560만 대로 거의 100만 대 가까이 더 팔았으니까 상반기에만 연간으로는 1140만 대도 팔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와 1140만 대. 그러니까요. 한 회사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마 일본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네. 좋아하시잖아요. 일본 차. 일본 차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일본 차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일본 차가 사실 과거부터 고장이 안 난다. 그러니까요. 인테리어야 약간 좀 구식일 수 있는데 맞아요. 아 정말 튼튼하다. 고장이 안 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있고 최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약간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 우리가 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수록 네. 그러니까 우리 운용비용. 그러니까 이제 수리비나 이런 여러 가지 유지비가 정말 싼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차가 고장이 안 나니.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진짜 연비도 어마어마하게 싸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또 주가에 녹아들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사실 도요타는요. 그 한창 전기차 붐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었죠. 다들 전기차가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하면서 뭐 전기차 토요... 그러니까 포드도 전기차, GM도 전기차 우리는 몇 대, 250만 대, 400만 대, 몇 년까지 몇 백만 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계속 아니다 하이브리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다. 내지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아왔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지금 자동차 산업 자체가 좀 변하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얼리어덮터들은 다 샀고 아직 전기차까지 충전기 때문에 전기차는 아직 못 사겠는데 라고 한 사람들은 여전히 내연기관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좀 차종을 바꾼다면 아 전기차는 무리고 하이브리드.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엄청 잘 팔리고 있거든요. 저도 안 그래도 좀 차를 한 대 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이브리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내연기관은 이런 거 있잖아요. 유럽에서 2030년까지는 근데 이걸 이제 2035년까지 늘리고 있긴 하지만 그냥 뭔가 그때 가면 중고차가 똥값이 될 것 같아. 내연기관 차다. 누가 사겠어. 그때 가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좀 중고차 가격을 그때 가서 좀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토요타 보시면 동남아시아를 혹시 여행 가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토요타 판입니다. 거기는. 모든 택시 인도네시아만 가도 정말 그냥 다 토요타예요. 현대기아차가 정말 가끔씩 보이고 물론 최근에 좀 많이 들었지만 점유율이. 아 그러다 보면 이제 토요타에 대한 또 힘이 과거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아 또 내가 이걸 못 봤네.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또 생길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 말이 맞았나. 그러니까 주가가 다 올라가야 괜찮은 게 보여요. 그때 가야 아 그렇지 그렇지. 내 생각에 맞았어. 괜찮네 괜찮네. 난 알고 있었어.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난 주가만 못 맞췄을 뿐이야. 난 알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죠. 코카콜라가 떨어지면 야 코카콜라 누가 요즘 먹냐.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역시 콜라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토요타가 역대급 판매 기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각광을 전 세계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앞으로 전기차로 갈 거예요. 전기차로 가는데 지금 전기차 만드는데 다 적자잖아요. 적자니까 이거 잠깐 연기한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적자 아닌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의 말이 맞았나? 바로 며칠 전에 아키오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세상은 마침내 실상을 깨닫고 있다. 했지 아저씨 등장. 내가 했지? 내가 그랬지? 했지. 했지. 전기차 뭐 내가 했잖아 그랬잖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바로 어젠가 그젠가 아키오 회장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기차 세상에 올인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했던 토요타의 전략이 좀 맞아떨어 들어가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토요타가 그러면 하이브리드만 하고 계속 우리는 하이브리드로 갈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엊그제 토요타가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림즈버러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이거 합치면 21조 정도에 투자를 한 겁니다. 배터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토요타도 전기차로 갈 건데 그 전에 분명히 과도기에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를 아키오 회장은 했었고 그 이후 우리도 전기차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런 전략이 맞아떨어져 갔는지 지금 토요타의 주가도 오르고 있고 역대급 판매량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또 상반기에. 그것도 있고. 미케이도 있고. 환율 영향도 엄청나요. 지금 거의 150엔 넘어섰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면 엄청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판매량은 안 늘었는데 이익만 늘었다. 그럼 환율 효과죠. 그런데 판매량이 지금 역대급이니까 확실히 수요에 대한 전략도 토요타에서는 일단 잘한 게 아닐까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우리가 전기차도 투자 많이 하고 특히 테슬라도 투자 많이 하고 2차전지도 투자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특정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테슬라가 이런 점이 좋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그걸 전해드리면 2차전지 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2차전지와 관련된 이야기에 어떤 뉴스가 있어서 전하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욕을 하고 이런 방식인데. 그만큼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고.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토요타가 지금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한 게 그러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변화된 시장에서 이 기업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거뒀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냉철하게 좀 보고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좀 양쪽의 의견도 좀 다 수용을 하면서 좀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있는 사람 욕한다고 해서 내주가 안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때마침 잠시 후 2부에서 또 요즘에 테슬라. 반대편에 계신 분. 지금 이 뉴스와 반대편에 계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